저거 저희 숙소에서 한 일주일이면 다 먹을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만 먹어요? 그렇게 밥들을 많이 먹어요? 아니 간장을 좋아하잖아. 이름은 다 티파니 제시카. 저 이렇게 당근을 좋아해요. 당근이에요 역시. 왜냐하면 수연이기 때문에. 미영이와 수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규도 할 거예요. 순규도. 순규 순규. 귀엽잖아요 순규. 여러분이 순규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미영이 미영이. 미영이 티파니 미안하다 얘들아. 제시카를 깨우기 위해 뭐뭐뭐를 집어던졌다. 뭐뭐뭐뭐? 기사 슬리퍼? 아닙니다. 명세 구독권을. 아닙니다. 사이 때게. 아닙니다. 세자예요 세자. 기사. 기사 티파니. 티파니. 아닙니다. 간장을 좋아하잖아. 이름은 다 티파니 제시카. 수연이기 때문에. 미영이와 수연이. 미영이와 수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영이. 미영이 미영이. 미영이 티파니. 미안하다 얘들아. 미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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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e 확인